성규야! 방방이야, 방방! 박상수야! 야, 전망에 있는 저 건물 봐야 돼! 야, 그리고! 떨어질 때 하늘 봐야 돼, 하늘! 야, 멸카를 전주한 말이야! 그리고 하나, 2층에! 성규야, 좀 가라고! 아니, 운수를 이렇게 많이 두고는 어떻게... 가라, 앞으로 세게 차! 그래, 공기팀에 오마하니까! 무릎 굽고! 한 번만 더 감아! 야, 너희 진짜... 빨리 하라고! 야, 다시 해야 돼, 다시 해야 돼! 빨리 떨어지고! 무지에 돼야 돼? 셋 해! 하나! 하나! 둘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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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... 성규야! 성규야, 성규야! 그냥 해야 돼, 지금! 형, 쟤가 문제가 아니에요! 지금 이 형이 문제예요! 진짜 가요, 진짜로! 진짜 그냥 해요! 파이팅! 야, 인생도 있어! 나, 나! 야, 인생도 있어! 하나! 둘! 이대로 떠나지 마! 내 앞에서만 지 마! 딱 하는 빛모습을 보이지 않는 내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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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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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! 아휴! 고마워요! 아휴! 으아휴! 오우우! 아휴! 고마워요! 고맙습니다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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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게 뛰었어요? 많이는 안 나왔어요. 많이는 안 나왔어요. 많이는 안 나왔어요. 우와 장난 아니다. 우와 진짜 죽을 뻔했어. 다음은 구역 찬성 정체여! 아 제일 기대되는 팀이다. 아 긴장된다. 아 떨린다. 할만해? 할만하자. 석진이 형! 위에 어때?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. 무서워요 무서워. 하하야 너 어떻게 뛰었냐 이거? 이 악물고.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. 나도 내 아들 생각하려고.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. 나도 나도. 나도 진짜 그거 하나였었다. 아 그림이. 붕 깜짝이야. 오케이 어 좋아. 유병아 유병아 하는 거 1등 하자. 야 미쳐버릴 것 같다. 진짜 벌써 순서 다가오는다. 뜁니다. 갈게요. 나 내 아들 생각하면서 한 번에 뛰어보려고요. 자 현우 생각하면서. 현우야 사랑한다. 현우야 사랑한다. 간다. 간다. 하나 둘. 하나 둘. 셋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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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부터 prata. 맞지? 아니 뭐야 왜 떨어진 거야? 한 명을 못해. 이게 훨씬 예쁘다. 이거 올라오면 달라요. 파이팅! 유라 괜찮아? 네 뭐 빠우고픈 것 같지는 않아요. 아필요? 네. 유재석 씨부터 낫대요? 네 그러니까 유라가 낫네.